안녕! 치치예요! 오늘 가져온 음식은 바로 버거킹! 햄버거! 구독해주세요! 이게 뭐예요? 젤리? 아무튼, 열어줘요! 먼저 햄버거 먹겠습니다! 햄버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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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와, 토마토! 너무 귀여워! 아주 얇은 파티! 이게 렛츠? 어디서 많이 봤는데? 응! 응! 먹어본 맛! 햄버거 만들어보겠습니다! 완성! 무슨 맛이지?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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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튀김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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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몬! 아이닛 케찹! 뽀뚜기 케찹! 뽀뚜기 케찹! 샤이! 맛없어! 맛없어! 아이닛 시즈링! 와아! 징징이! 어, 진징이! 롱타임 노스! 렛츠 멕! 양념장! 양념장! 으악! 으악! 양념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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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ake it! Shake it! 양양감자 완성! Sweet and sour! Last! I need chocolate! Oh! Smell Coke! I need real Coke! I need a straw! I need a straw! I need a straw! I need a straw! Bye!